주례굽기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태어난 것은 다 나에게 바쳐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스라엘에서 처음으로 태어난 것은 다 내 것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집트를 떠난 이 날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에서 종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을 그 땅에서 인도해내셨습니다. 누룩을 넣어 만든 빵을 먹으면 안됩니다. 압입월의 한 날인 오늘 여러분은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조상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에게 가나한 사람과 해사람과 아무리 사람과 희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들의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을 매우 비옥한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곳에 이르거든 여러분은 해마다 첫째 달에 이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은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여호와를 위해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7일 동안은 무교병을 드십시오. 여러분의 땅 그 어느 곳에도 누룩을 넣은 빵이 있으면 안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아예 누룩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날의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 때문이다. 이 말씀이 마치 여러분의 손에 맨 표나 여러분의 이마에 있는 표와 같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호와의 이 가르치심이 여러분의 입술에 있게 하십시오. 이는 여호와께서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해마다 정해진 때에 이 절기를 지키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가난한 사람들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 땅을 여러분께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면 여러분은 처음 태어난 것을 다 여호와께 바쳐야 합니다. 짐승들의 처음 태어난 것들도 다 여호와께 바쳐야 합니다. 처음 태어난 모든 낙위는 양으로 대신해서 바칠 수 있습니다. 낙위 대신 양을 바치기가 싫으면 낙위의 목을 꺾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 중에서 마다들은 다른 것으로 대신해서 바쳐야 합니다. 장차 여러분의 자녀들이 왜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까? 하고 묻거든 여호와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가 종으로 있었던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셨다. 파라오가 고집을 부리며 우리를 내버리려 하지 않았을 때 여호와께서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집트 땅에 처음 태어난 것을 다 죽이셨다. 그래서 내가 처음 태어난 모든 수컷을 여호와께 바치는 것이다. 내 아들 중에서 마다들을 대신해서 다른 것으로 바치는 까닭도 그 때문이다. 이 말씀이 너희들의 손에 맨 표나 너희들의 이마에 있는 표와 같이 되게 하여라. 여호와께서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셨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하십시오.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불레사 사람들의 땅을 통과하여 가깝게 갈 수 있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마음을 바꾸어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쪽의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전투대여를 지어 나왔습니다. 모세는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셉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해 주시면 잊지 말고 내 유골도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가다오. 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그렇게 하겠다는 맹세를 시킨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숲곳을 떠나 애담에 진을 쳤습니다. 애담은 광야의 끝에 있었습니다. 요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불을 밝히시면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밤낮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았습니다.